여기 캐릭터 오드 빌딩입니다. 네, 그리고 저기가 무슨 동상이 보이죠? 네, 거기 동상이 있고 여기 어셈블리와 씨네이더 의장이 여기에 있어요. 그 두 명밖에 없어요? 보이들지 어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씨네이 갤러리하고 어셈블리 갤러리도 여기 있고요. 그리고 보통 캡슐 투어를 하게 되면 오드 건물로 투어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 복도 왼쪽으로 있는 편이 신 빌딩이에요. 그래서 그 어셈블리, 씨네이더,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여기 빌딩 이 안에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가다보면 중간에 곰이 서있는 저게 나오는데 거기가 주지사고 거기서 왼쪽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종론 씨 얼굴 진짜 크게 나왔어요. 원래 커요.